한낮에 더위를 피해 잠시 국수집에 들렸습니다. 아이고, 덥습니다. 좋아하시겠어요? 국수 한 그릇 먹으러 들어왔어요. 찬국수 하나 말아주시오. 온몸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. 한 그릇 차가운 국수가 간절해지더군요. 이렇게 푸릇, 푸릇 마시니까 조금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. 쌍총. 쌍총. 아, 시원합니다. 네, 오늘은 무더운 여름.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냉국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이고, 시원하다. 여름에는, 이거 보면, 냉국수는 제일 낫다고. 밥맛 없을 때, 후룩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맛있어. 차가운 면발의 유혹, 냉국수입니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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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